눈 쌓인 아침, 사랑둥이 승재네 아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제 밖에 눈 왔어 눈 구경할까? 네 봐봐, 눈 보자 눈 봐, 눈이 왔지? 하순두가 입어있다 하순두가 입어있어? 눈 봐봐, 눈이 왔지? 네 눈이 너무 미끄러워 응, 미끄러워 눈을 치우면 안 미끄러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미끄러우니까 승재하고 아빠하고 눈 좀 나가서 쓸어줄까? 네 그래, 나가자 승재야, 우리 몸이 안 풀렸으니까 나가기 전에 몸 좀 풀고 나갈까? 아빠랑 무릎하고 어깨 좀 풀고 나가자 응 뜨면서, 어깨도 풀고 어깨 어 무릎도, 승재야 무릎도, 무릎도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고 어깨도, 어깨도 또 또, 어깨도 풀어야 돼 등도 승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펴봐 어, 어 시원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럼 가자 자, 나가. 일로 와봐. 네? 여기 와봐. 이게 뭐야? 일로 와봐. 수도 계량기죠? 이게 날이 추우면 얼어서 터져버려. 터져나? 얼어서 터져버려. 이거를 날이 추울 때는 이렇게 감싸줘야 돼. 날이 없어졌네. 없어졌지? 응. 이렇게 감싸줘야 돼. 제자들 안녕. 눈 치고 보여. 여기 해봐. 쓱싹, 쓱싹 해봐. 쓱싹, 쓱싹. 아니지. 내가 이거 갖고 올게. 어, 갖고 와. 아니지. 우와. 형제 잘한다. 형제 포크레인 좋아하잖아. 삽 좋아하잖아. 형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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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안 추세요? 나 먹어, 왜? 이따! 이따! 미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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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냐? 봐봐, 생생아 해봐. 어휴, 이뻐라! 됐다! 아유, 잘했다. 아유, 최고, 이뻐다. 에이, 순대 이렇게 잘했어! 미키야 어디다? 미키야, 보고 안 돼! 아휴, 이뻐라! 미키야! 어, 미키, 안녕! 안녕! 내가 눈 치울게! 응? 와, 이... 응? 웅쟤! 웅쟤야. 웅쟤야, 웅쟤. 응? 냥! 아니. 응. 알았어? 응. 어디야? 여기가 없어? 응. 남을 좀 물어야겠다. 이제 어디 가? 어디 아니야. 형제, 너 이제 또 넘어진다 저번처럼. 응? 저번에 날랐잖아. 응?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지. 이리 와. 또 날리지 마, 이제. 용아빠, 설득의 기술이 보통 아니시네요. 형제, 여기서 저기까지 아빠랑 시합할까? 형제, 이렇게 민공 아빠랑 시합할까? 네. 해봐. 시작! 빨리, 더 빨리. 빨리. 오, 형제 빠른데? 오, 빠른데? 오, 빠른데? 빠른데? 이야, 형제가 이겼네? 또! 또 할게. 또 할게? 그쵸. 한번 더 해볼까? 응. 한번 더 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밀어! 밀어! 이제 빠른데? 오, 아빠가 될 것 같아. 아빠가 될 것 같아. 아빠가 될 것 같아. 이야. 야, 또 해결 오래네. 축구 힘들지만 이웃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무리 비제까지 꼼꼼히. 이야, 정말 깔끔해졌네요. 고생하셨어요. 소개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 미끄러지겠네. 그치? 파이파이. 파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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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국내 최고! 아빠도. 아아. 고맙습니다. 누나, 엄마 치킨. 파이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기 사진 좀 찍으러 왔는데요. 어디 있을 거예요? 촬영. 어린이집 증명 사진 찍는 거예요? 찍는데 저희 건물 위에 있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혹시, 아니 중학교 용광등학교 맞지? 네. 나 괜찮은데 기억 안 나. 사신애라고 기억나. 기억나? 자신했어? 깜짝이야. 약간 살짝 놀랐다. 그치. 중학교 때 보고 웃었지. 성재하고 애들은 봐? 응. TV에서 많이 봤어. 성재야,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아빠 친구야. 안녕. 안녕. 여기 5층 올라가서 찍으면 돼. 조심히 가. 예쁘게 찍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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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뭐지, TAG. athletic zehn. inventor, young everyone! 집에 안 desen은구나 선생님. 사진만 찍어라 그러세요. 자기야, 앉아있어야죠.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찍어봐 입 다물어봐 여기 여기 들어가면. 이리 가. 이리 가. 아빠가 여기 앉혀서 여기가. 아빠가 손을 잡고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손 내리고. 입, 입. 혀, 혀, 혀 그러면 안 돼. 입 다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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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입! 입! 가만히 있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입! 입!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잠깐만 있어! 약속! 10초만! 10초만 그러고 있어! 10초 알아? 자, 읽어보세요! 수영이 잘한다! 형, 형! 옆바닥 주세요! 옆바닥! 가만히 있어! 오토가 아닌가? 아, 잘한다! 그럼 이렇게 하잖아! 높은 데로 가르치야 돼! 높은 데다가요? 아, 네! 전문가의 비장의 카드! 높은 곳에 앉혀서 사진 찍기! 장난꾸러기 승재에게 과연 이 방법이 통할까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뭐 하는거? 귀엽긴 한데 중명사진으론 조금 부족하죠 Kanin Little girl balance 다시 한 번만! 오, 좋다! 바로 봐봐! 둥 둥 둥 그렇지! 전막 san Virtual baby 최상 Dun Marine 사실 가장 해맑은 중명사진이 완성됐네요 아, 저도 여권이 만료돼서 여권 사진 하나만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고. 자, 다시 보냈어. 표정, 표정 좀 빨라. 갈게요. 감사합니다. 완벽하다는 극찬을 받은 결과는 정말 훈훈하네요. 검색하면 사이트에 뜨는 사진 있잖아요. 네. 몇 살 때 사진이세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일 거예요. 저는 좋아요. 늙어서 사진이 좋아요. 광생일 Name 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